2차방정식의 한근이 a2 플러스 a r 자 a가 0이 아니니까 이건 흑은이죠 그럼 다 실수죠 아 그럼 흑은 2 플러스 a r 가 있으면 바로 캘레근이 반드시 존재를 하죠 그죠 그리고 두근이 되어있는 얘기죠 두근에 하면은 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라지고 a 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두근의 곱 2 플러스 a r 2 마이너스 a r 는 4 플러스 a 제곱이 되죠 이것은 2b 가 되죠 a 가 마이너스 하니까 4 플러스 16은 2b 그럼 20이죠 b 는 10이 되죠 그럼 a 다기 b죠 a 는 마이너스 하고 b 는 10 하니까 6이 됩니다 b b